아 뭐부터 할까 이거를 이거 스토리 모드 것 같으니까 얘를 먼저 가봅시다 여기를 먼저 갔다가 요것도 한번 잡아 봅시다 이거 보셔요 이거 보셔요 창풍 창풍 새로운 일이 하나 있죠 내가 애들은 애들 몇 개 해놨지 롱 음 활퐁도 신기하게 생긴 애들 있죠 창풍이랑 활퐁이랑 보면 신기하게 생긴 애들 있죠 어 이거 조합으로 탄생시킨 애들입니다 귀엽죠 파마머리도 있고 어 이 개구리도 있고 개구리는 그때 보셨었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최강의 상태로 일단 하고 출격 갑니다 오늘을 데뷔해 내일을 데뷔해 오늘은 쉬시지 옹 흠 잠깐만 날 여기다 놀까 나 여기다 놔야겠다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이렇게 놀까 이렇게 흐흐 자 갑니다 빠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뿡 봄둥 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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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뼘asse resur下 공격하라 뼘 바다 쩌 이게 스테이지마다 음악이 달라서 좋아 어? 사냥도 할 수 있네? 아 그러면 불리한데? 안 되네? 아 활이 나오는구나 활 활 활 아 잡기 힘들다 저거 뭐있다 이 앞은 뜨거운 사막이라고 해 조심하래 아 너무 가까이 왔다 오 잡았어 잡았어 아 여기 불에 타는구나 불에 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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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분살 어떻게 해야해 이거 막 죽어 그냥 막 죽어버리는데 막 죽어 방어를 해야되나?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야돼? 뭘 쓰고 해야된다고요? 야 이거나 먹어 이거나 먹어 다 죽었다 야 이거라도 먹고 가 먹고 죽어 다 죽었어 전멸했어 야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거 못먹었어 어떡해 뭘 쓰고 해야된대요 아 그렇지 나에게는 세이브 지점이 있지 그럼 못 먹어도 되겠다 오 와 거기 막 불이 타버리네 뭐가 있어야 되나봐 코끼리 등에 올라타라고요? 어떻게 올라타지? 올라타는 커맨드가 없는데 난이도가 상당하네 안 살지 아니야 뭐가 있을거야 오 뭐야 이거 다 싹 사라졌어 애들 섬님 짱 하던 애들 나 어디갔어 아니 아까 분명히 섬님 짱 하던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타이틀로 타이틀로 돌아갈래 다시 할래 오 애들을 살려야되니깐 실패하면 애들이 축제도 안벌리나봐 아이 항상 이 채팅창이랑 내 사진이랑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다 놔야 제일 괜찮은건지 이정도? 잠깐만 그러면 여길 먼저 가야되나보다 어? 그쵸 여기 한번 먼저 가볼게요 그럼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뭘 구하고 가야되나봐 뻠뻠 빠따뻠 아이 감사합니다 신전에 불안사질러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닙니까 신전에 왜 불을 사질러 신전에 왜 불을 사질러 구식님도 2천원원 감사합니다 어? 뭐 받았어 어? 뭐 받았어 구식구식님 보안 2천원 감사합니다 아무일도 없었다 이걸 하고 가는게 맞네 그러면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이건 X로 하는거야? 아 진작에 여길 갔다 갔어야 되는구나 아 진작에 여길 갔다 갔어야 되는구나 아 진작에 여길 갔다 갔어야 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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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뭐야 쟤 흠 흠 흠 흠 아 아 이산 아 Chevrolet 이산 바타 바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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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뽕 당황했다 당황했다 치카치카 바타 뽕 치카치카 바타 뽕 오 막아 막아 뽐뽐 바타 뽕 뽐뽐 바타 뽕 도망간다 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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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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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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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모떠빠빠빠다뻥 돈 돈 빠다뿜 아 회복기야? 돈 도돈 도돈 아는데? discord são돼요.. 아 Н choose god times Mod tab a oh I mean 들어가세요! 서승사장님! 뻥뻥 바따 뽕 뻥뻥 바따 뽕 아! 날씨 바꾸는거라고요? 안돼 안돼! 아우! 못 켰어! 아... 먹혔어... 어떡해... 누가 먹힌거야? 토끼 먹혔나? 토끼 먹혔나보다 어쨌든 여기를 깨야지 사막을 가지 돈 돈 빠따 뽕 돈돈 빠따뽕 두번정도 싸우고 치카치카 빠따뽕 박어! 치카치카 빠따뽕 어? 죽었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어 방패! 방패 좋은거 나왔어 노래 중독돼요 그러지 재밌죠 아 우리 방패퐁이 하나 먹겼어요 어이하이! 하이하이!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불굴의 거룡우 세상의 끝에 그것이 있다 아 방패퐁 겁나 좋은걸로 만들어줄게 내가 어? 아 없네 재료가 없네 재료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게 있을까? 재료 한번 얻고 갈게요 날씨 바꾸는거래 날씨 바꾸는거 아까 그 거기 사막에서 날씨 바꾸는거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날씨 바꾸는거 날씨 바꾸는거 날씨 바꾸는거 날씨 바꾸는거 빠빔빵 빠빠빵 조명 빠빠빵 빰빠빵 나으니 소리... 적당한가요? 일단 그러면... 어, 돌멩이 하나 얻었으니까 어, 서리고개. 아, 이거랑 합치기에는 너무 돌멩이가 초라하지 않나? 어? 날씨 바꿨는데 홍수나서 쓸려 내려간다고요? 네, 다소님 주무세요. 그죠? 약간... 아, 그리고 차림도 부족하구나, 지금. 360차량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로 하면 되겠다. 일단 이걸로 급한 김에. 급하니까 일단 이걸로. 자, 어떤 애가 나왔... 아, 토끼 나왔습니다, 토끼. 뭐, 뽑기하는 것 같아. 자, 이제 여기 가볼게요. 방패 먹었죠, 아까? 어? 기적을 가지고 갈 수 있대요. 아, 아까 먹은 게 기적인가봐. 파타펑의 전설에서는 옛날 이 기적에 의해서 신과 함께 사막을 건넜다고 전해진다. 오, 아,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아, 소장해야 되지? 아냐. 아, 이거구나. 이걸 가지고 돈도돈도돈을 해야 되는구나. 그죠? 맞죠, 맞죠? 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돈도돈도돈만 있어도 안 되고, 어. 저 기적을, 그러니까 돈도돈도돈이 내 생각에는 뭔가 기적을 부르는 그 명령인 것 같은데, 그 리듬인데, 뭔가 저런 기적을 행하는 이런 물품들이 몇 개가 있나봐요. 그 중에 한 개가 지금 먹은 이건가봐. 오케이. 오키도키요. 오키도키요. 갑니다. 출격. 고고씽. 신이시여, 들리시옵니까? 부디 기적을 일으켜 사막에 피를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은 건단하지 않습니다. 파타퐁들을 피보 상태로 만든 후에 돈도돈도돈을 연주하십시오. 기적의 춤이 시작된다면 파타퐁들의 노래를 잘 듣고, 리듬에 맞추어 큰 북을 쳐주십시오. 피보로 만들어야 되겠다. 스티놀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홍수살포시 기대해봅니다. 아니, 그걸 왜 기대하시는 거죠? 그걸 왜 기대해? 피보. 됐다. Oooooooooooooo 뻔뻔 아... 맞나? 뻔뻔뻔뻔뻔 아아 Does POM hire you? 뿜뻡뻡뻡뻡 빰보pass 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에 왓썹이 기적을 일으켜 비를 내리게 하였노라 뽕뽐데 저거 창 있다 창 여기서 이제 빰따빠따빰다뽐 뽐뽐뽐빠따다뽐 잡자 잡자 뽐뽐뽐뽐 뽐뽐뽐뽐뽐 빰따빠따다뽐 뽐뽐뽐뽐뽐 화살 뽐뽐뽐뽐뽐 화살이 약한데 빠따빠따다뽐뽐 뭐야? 저저저 달팽이 뭐야 저 달팽이 뭐야 달팽이 잡아라 달팽이 잡아라 달팽이 잡아라 달팽이 잡아라 빠따빠따다뽐 뽐뽐뽐뽐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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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뽐뽐뽐뽐뽐 달팽이 요리 얼마나 고급집니까 좋습니다 우리 석근인들 고급진 달팽이 요리 드실 수 있도록 꽉 잡겠습니다 뽐뽐뽐뽐뽐뽐뽐 잡아라 드럽게 안 죽네 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 뽐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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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 짱인데 돈 도돈 도돈 불타 죽을 뻔 했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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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거아아아아아 뽕뽕 빠따뽕 뽕뽕 빠따뽕 바따따 빠따뽕 바따뽕 야 피부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거 아니냐? 디노èse 아아 빠따뽕 뿜뿜 빠따뽕 잡을 수 있는거야?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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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빰빰따빰 안돼! 던돈 던돈 야 이거 너무 짧잖아! 비가 아 성님 잡아주세요! 최선을 달고있어 비가 너무 짧아 빠빠앙 빰빰 빠빠 빠빠빠빠 신도 별거 아니네요 아니 비 내릴 수 있으면 됐지 어? 비 내리는 능력 있으면 된거 아닙니까 빨리가자 빨리가자 잡는게 중요한게 아닌거 같아 빨리 벗어나야될거 같아 여긴 너무 위험해 아니 사막이면 사막이지 왜 불타냐고 이건 사막이 아니라 이건 사막이 아니라 용암지대 아니야? аний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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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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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다 빰 빰P 뽕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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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사막지역 통과했어 못잡겠다 못잡아요 다음에 꼭 잡아드릴게 에이 제발 제발 땄어 끄는 떠났습니다 끄는 떠났습니다 깃발퐁 오기 전까지는 쏠 수 있는데 아아 제가 아파는 하는데 쓰러지질 않네 아유 달팽이 달팽이 요리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꼭 꼭 잡수께 해드릴게 응? 꼭 잡수께 해드릴게 좀만 참아줘 아니야 나 장비 탓 한적 없는데 그냥 못잡았다고 흠 저희 일동에 다시 한번 섬님을 칭승하겠습니다 섬님 만세 끝내주는 섬님 김왕쩡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석근님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큰일났습니다 도둑 문제의 지고토니 지고토니 섬님 지고토니 공격해왔습니다 지고토니 지고토니 군수는 사막의 저 멀리서부터 공격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섬님 알았습니다 지고토니 왔대요 이게 봤더니 그때 제가 그랬잖아 얘네가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랬잖아 그게 아니라 이 파타퐁족은 세상의 끝을 보고 싶어하는 애들이에요 세상의 끝을 보면 뭔가 뭐 그런게 있다고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영생을 얻는다 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세상의 끝을 보고 싶어하는 부족이고 얘네는 지고토는 얘네가 세상의 끝을 보면 자기네가 피해를 당할 것 같은 음 생각에 뭔가 자기네들한테 뭔가 안 좋은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얘네를 저지하는 애들이에요 지고토는 그런 설정이더라고 보니까 아 한번 또 가봅시다 그럼 제가 보낸 배지 달고 방송해주세요 그거 우리 딸이 가져갔는데? 어? 그 배지 우리 딸이 가져갔어 어떡해? 어 여기 사냥터 새로운 거 있다 사막 지고톤을 갈까 사막 사냥을 한번 갈까? 아 저장 흐흐흐흐 고맙습니다 지고톤을 잡으러 갈까? 사막으로 사냥을 갈까? 아 이거 처음부터 볼 수 있는 방법이요? 유튜브에 지난 방송분 올려져 있습니다 음 음 우리 딸이 좋아했어요 아빠 이거 뭐야? 하면서 지고톤 한번 가볼게요 스토리 모드 슈퍼 사막 사냥을 아 오늘 한거? 오늘 한거는 예 방송이 끝나야 나중에 올라가면 볼 수 있어 으이 뭐야 오자마자 공격질이야 장비가 우리보다 좋은 것 같지 하지만 우리가 수적에서 더 유리하지 지금 한건 별거 없애 근데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였어 방금 쟤 어 막아야겠다 아 근데 약하네 어 뭔가 돌격병인가 본데 겁나 스케일 큰 전투씬 반죄의 제왕인줄 보드의 영광을 위하여 빠따빠따빠땡 아 우리 화살병들 아주 듬직해 막 가슴이 벅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전투씬을 볼 수 있을 줄이야 가자 이제 어 뭐야 안죽었네 아 죽어라 너 하나를 죽이기 위해 지금 무기가 몇개나 들어간거야 아 가풀싸 아하하하 니가 울줄 알았지 이 놈들 울줄 알았어 아하하하 아하하하 숨어있다가 튀어나오는거 봐 아하하하 뻔뻔 빠따빵 화살비를 보여주마 화살비가 내려와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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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자 집중하자 집중해 집중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주광이 남들아 화살비가 내려와 딱봐도 우리 화살이 더 많지 않냐 창이랑 쫄리면 앞으로 오시던가 아하하하 쏘봐라 쏘봐라 방패 겁나 크거든 하하하하 해초와 화살비가 앞으로 오우오 안되겠다 앞으로 가자 어우 죽였어 악 PROV T date 에너지 먹으면 되지요 참한? 궍لب 좋은거 빠따 빠따 빠따뽕 빠따 빠따 빠따뽀 어? 야 도착한거 아니였어? 도착한 줄 이만큼 모잘랐네요 오마이봉 과자 보내려다가 유통기간이 경과해서 안보냈어요 그거 그냥 안보고 보냈으면 나는 또 안보고 먹었을거 아니야 그래 갑자기 어? 석구님들 펜을 가장한 어떤 분이 저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셔서 탈이 났습니다 아빠야 마지막에 기운 빠지고 도착해 아 이거 사형설명서 계속 나와 큰일 날 뻔했네 내일 일하면서도 이 노래가 들리겠어요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니까요 자 이제 한 스테이지만 더 가고 넘어갈게요 뭐할까 타마란 사막의 거대생물 오 이것도 지르겠는데 메말라버린 세계에 아주 가끔 비가 내리면 뭐가 색다른게 있나보지 자 그럼 여기서 해제를 시키고 이렇게 한번 떠나볼까요 출격 지나도 먹을 수는 있는데 맛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하긴 뭐 그게 유통기한이랑 어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석군님들 달팽이요기 해드려야 돼 뭐 치킨 정도야 이제 우습죠 빠따빠따빠땡 뽕뽕뽕뽕뽕뽕뽕 도망간다 양념 도망갔어 양념 오지 쎄다 빠따빠따빠땀 뽕뽕뽕뽕뽕뽕뽕뽕뽕 소고기와 치킨을 동시에 비한번 내려보자 띄웅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А.b고 해요 너무 번거로워 좀 간소화시켰으면 좋겠어 이거 비 내리는 거 너무 귀찮네요 쟤 넘어졌어 넘어지는 거 봤어요? 아악 하면서 비 오면 뭐 나온다며 처음부터 비를 내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나 보다 어 내리고 나서 피부법 깨지는 거 그거 좀 그래요 비 내리면 비 내리면 애들이 오히려 더 좋아서 막 피피버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피버가 아니라 피피버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한재만림 들어가세요 잘자요 아잇 따 따 따 어우 게임 선물을 해준다고? 아유 안그런데요 어쨌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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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